오늘 정맥소 서문은 산음왕, 명나라의 내낙, 왕족인 산음왕 준책의 서입니다. 어제는 진감선사의 서문이었고 오늘은 명나라의 굉장히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왕손 높은 지위에 있는 산음왕, 산음 땅의 왕을 했던 그 준책이라는 그분의 서문입니다. 대저 군생이 마음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나 군생이란 말은 중생이란 말과 같습니다. 군생은 여러 생명, 여러 중생들이 묵군자죠. 군생, 함령 또는 중생, 유정 다 같은 말이죠. 마음이 있지 아니하니가 없으나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중생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심을 깨닫기가 어려우며 그 마음의 진심, 그러니까 불성을 깨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우며 마음을 닦으면 정이 있지 아니하니가 없으나 마음을 닦으면 다 나름대로 선정을 얻기 때문에 선정을 누구나 다 간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정을 밝히기 어렵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본정, 바로 순응음정 같은 최상의 본래 가지고 있는 저, 그 본정을 밝히기가 어렵다. 성정은 바로 본정입니다. 어제 많이 말했죠. 자성본정. 본래 자성은 부동하고 산란이 없고 그 자리는 상주 묘명한 것, 상주 묘명한 것을 자성정이라고 하죠. 병음경에 보면은 안아닌 이걸 무척 부처님께 여쭈었죠. 상주 묘명, 그 침체라고 해가지고. 상주하고 묘하고 밝은 이러한 마음의 본체. 이게 바로 자성의 본정이죠. 자성 본정을 쉽게 말하면 성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꿔서 된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중생이 타고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이라 해서 성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성 법에서는 자성정을 중요시하지요. 그 자리를 깨치면 견성했다고 하는 거죠. 자성해도 있죠. 침지문안이 자성정이요. 침지무치가 자성해라고 하는. 그 바로 자성의 정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정을 밝히기가 어려웁니다. 그러므로 이 순응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가리키고 성정을 보인 것이로다. 열애장 묘지녀성. 참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순수하고 참된 진실한 칠상이죠. 바로 칠상반야. 진심을 가리키고 바로 성경, 자성 본정을 보인 것이 바로 등음경에서 가리킨 법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등음경은 진심을 가리키고 성경을 보인 것이로다. 서문을 잘 지었죠. 벽두가 그 말이 아주 참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을 했죠. 여야는 여는 자기 준책이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죠. 나였자요. 나는 도육, 황류하고 소찬, 시유하야. 도란 것은 타말도, 요람들, 도자. 요람들에게 황류에 길러났고, 황류라고 하는 왕가에 태어났다 말이죠. 왕가에 태어난 것을 기를육자를 쓴 겁니다. 향류라고 거기다 주를 했죠. 향상은 종실에 비유를 한다고. 향상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왕과 종실. 그러니까 이때는 명나라가 주씨죠. 주원장. 명태조가 주원장인데 이분들 왕족이 다 주씨니까 그래서 주씨의 왕가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소찬, 시유하야. 시유에 좀 생소하게 시유를 먹었단 말이죠. 먹을 찬자. 그러니까 시위라는 것은 자기가 높은 고관대자. 왕의 지위에 있지만 왕이라고 해도 지방의 왕입니다. 명나라 천자 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시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왕들씨자도 되고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치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동.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치유라는 말. 치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제사를 보실 때 원래 지방이나 또한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고대 제사를 보실 때는 어린애를 깨끗이 목욕을 해 가지고 자기 조상이나 자기 선조, 자기 부모나 똑같이 제사 지내는 영전에다가 안 치고 그러다 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걸 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영가 대신 역할을 하는 어린애를 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을 쓸 때도 어른들이 입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진 어린애들이 입춘을 쓰면 그게 이제 벽사를 잘한다. 샀던 것을 물리친다 해 가지고 입춘 글씨도 어린애들한테 시켜서 씁니다. 나도 그래서 어려서 서당에서 글 배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꼭 나보고 입춘을 쓰라고 해 가지고 나는 글씨도 잘 못 쓰고 쓰기 싫은데 입춘을 더 많이 썼구만요. 그런데 6.25 사변 그 무렵은 글씨를 꽤 잘 써 가지고 그때는 내가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 전에 쓴 것은 삐틀빼틀이라는 글씨가 영 행편없는데 글씨를 많이 썼어요. 그게 다 옛날 시동과 같은 그런 풍습이 남아 가지고 되는데 그냥 자기가 정식 지금 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겸손한 말로 시위라고 한 거죠. 그리고 소찬이라고 한 것도 소라고 하는 것은 맨소자거든. 맨밥 먹는 것을 소식 한다고 하죠. 소찬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자기가 그 산음왕 그 자리가 자기한테 좀 합당하지 못하는데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 가지고 소찬이라고 합니다. 소란 말은 불교에서는 이런 걸 말하죠. 소법신. 소법신은 처음 견성을 해 가지고 확철대오를 못 하고 그냥 초견성 하는 정도가 소법신이에요. 그리고 이 소는 또 공자를 소왕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잖아요. 임금은 아니고 서민이죠. 서민이지만 공자의 벅행이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은 왕보다 더 뛰어나죠.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를 표현할 때 소왕이라고 합니다. 이건 견성한 범부. 그래서 나중에는 공자를 명나라떼나 당나라떼, 송나라떼 이렇게 표현을 하게 했죠. 공자가 칭호를 문선왕이라고도 하고 문선왕. 문선왕이 이걸 따 가지고 고흥자 문선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천지에서 문으로서는 고흥자를 제일 치고 무로서는 관훈장을 숭배하지요. 관훈장 신앙이 대단합니다. 대만 것이 절 같은 데 보면 절에 관훈장 보셨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중국 절에 가보니까 관세모사를 보셔 놓고 옆에는 관훈장 보셔 놓고 옆에는 장비를 보셨던데 문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흥자를 말하는 건데 문선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성 크게 이루어서 집대성 한 천지개벽 이후에 고흥자 1인자라고 해서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합니다. 고흥자를. 문선왕이라고 해도 칠지 왕은 아니거든. 그걸 바로 소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견성은 하기는 했지만 아라한 정도도 못 두거든 실력으로는 육신통이 있거나 산명이 있거나 치팔변화를 하거나 사선팔정을 구차재정을 징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하에 돈만 생사해서 조금 견성한 정도는 법신을 징득했다 해도 그건 법신이 제대로 징득한 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등록에서 그 법신을 소법신이라고 해요. 소법신. 맨법신이다 말이에요. 징법신이 아니고 징득한 법신이 아니고 그냥 맨밥 먹듯이 반찬 없이 맨밥처럼 맨법신이라 해서 소법신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소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산업왕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 겸손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산업왕 자리 왕가에 태어나서 왕손으로서 왕실 총친으로 시위에 그저 그냥 맨으로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소찬함이라. 약관이라서는 20세 이전을 약관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괴론하기 전에 관례를 했죠. 관혼상제라고 해서 그래서 20세 전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어린애들 옛날 보면 초립동이라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간 씌웠죠. 일찍 장가 가면 간 쎄요. 장가를 20세 전에 가는 수가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 선친도 말 들어보니까 16살에 괴론하셨더만요. 16살에 괴론해서 우리 형이 의뢰생인데 지금은 없지만 몇 년 만에 낳았죠. 의뢰생이면 지금 62살입니다. 지금은 16살에 괴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 약관 그때가 약관이라요. 약관으로부터 오므로 뜻이 선종을 숭상하고 선을 선법 그 수행 그 선을 좋아해서 뜻이 선종을 숭상하고 마음을 내전에 잠심하며 잠길잠자 잠심 정렬하여서 육아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니고 연구하는 것을 잠심 정렬하고 표현합니다. 소학 같은 데도 이런 말이 나오고 또는 다른 육아서에 보면 잠심 정렬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잠심.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색하는 그거죠. 사유수. 참선하듯이 그걸 잠심 정렬하고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깊이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을 잠심 정렬하고 해요. 잠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전에다 두어서 연구를 한다. 내전은 불경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외전은 불교 외에 다른 육아서나 도가서나 다른 제자백가를 외전이라고 하고 내전은 불교용 불경에다가 마음을 두어서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일찍 이 경을 타만했으나 이 경은 등음경이죠. 이 경을 타만을 했다 말이에요. 타만이란 말은 몹시 좋아해서 늘 이 경을 등음경을 보았다 말이에요. 보는 것을 구경한다고 하지요. 보란짝 구경할 관짝. 천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탄독관시라. 천자가 역자로 다 문을 달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천자문. 하늘전 따지 가무려 누르와. 그러다 운을 다 붙여가지고 지었는데 글자 똑같은 자를 안 넣고 천자를 지는데 죽은 사람 사람이 그걸 지면서 하룻밤에 지었거든. 얼마나 고심을 했든지 머리가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룻밤에 머리가 지어버렸어요. 백수문. 그래서 천자를 백수문이라고 하죠. 머리가 흰 글이다.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탐독 완시하여 독서하기를 글 읽기를 탐하여 치장에 가서 구경을 해요. 치장에 책을 파는 책점에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경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중국에. 왕경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거든. 가난하거든. 가난하니까 책을 살 그 행편은 못 되니까 치장에 가서 책만 보아요. 이렇게 그냥 책장을 넘겨요. 넘기면 우목당상이라 눈만 붙이면 주머니에 쏟아 물건 넣듯이 상자에다가 무슨 폐물 같은 거 넣듯이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람첩기지. 한번 보기만 하면 그냥 문득 기억을 해요. 일람첩기라. 기노사 선생 같은 이는 열 줄을 한 몫에 봤죠. 열 줄을 한 몫에 보는 분들이 들어있죠. 기노사 외에도 기정진 외에도 누군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재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왕경이라는 사람은 치장에 가서 책만 보면 다 기억을 다해요. 한번 보면 문득 기억을 해가지고 우목당상이라 눈만 붙이면 주머니에다 뭐 뼛듯이 상자에다 뭐 뼛듯이 기억을 잘 안다. 탐도관시를 뭐 줄이면 바로 탐안이구나. 다만 이 경을 탐내여 몫이 좋아해서 보았으나 열람을 했으나 매병기주지 비선이러니 매양 그 주가 잘못된 것을 병되게 여겼더니 좋지 못한 거죠. 이 등엄 주석이 등엄 주혜가 좋지 못한 것을 병자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다. 안 좋게 생각을 했을 병되게 생각했다. 좀 부족하게 느꼈다 말이죠. 요순도 기업 병자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박시재정환 요순도 기업 병자라고. 워낙 만약에. 주로 situations. 여기서 말하는 병자라는 병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지 정치를 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다 착하게 지도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 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박씨 재중을 해야 됩니다 든다 그렇게 하니까 공자 제자가 말하기로 그러면 박씨 재중 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까 하니까 공자 말하기로 박씨 재중이 그렇게 말이 쉽지 그렇게 트운 일인 줄 아느냐 박씨 재중은 널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죠 넓게 베풀어주고 여러 모든 민중들을 다 구제한다면 건널째자 박씨 재중 하는 것이 최고인이고 성자로서도 옛날 요순 같은 성군도 박씨 재중을 다 못해가지고 박씨 재중이라는 것은 무한의 세계 인류까지라도 다 구제해서 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박씨 재중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말니 박씨 재중 하는 일은 론임금과 순임금 같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병이란 말은 부족하게 여긴 것 요순 같은 그런 만고의 대성인 중국의 대성인 요순 같은 분도 박씨 재중에 관해서는 마음의 부족함을 느껴서 제대로 박씨 재중을 다 못했다고 본다 이 자는 어조사입니다 이 자는 묵자로서 해석하지 않아요 박씨 재중 하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한문을 한다니까 저런 문장을 가끔가다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문이니까 논어에 나온 문구라요 그것과 같이 자기도 이 능험경 추석이 잘못된 것을 매양 안타깝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겨서 마음에 병되게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병자는 좀 덜 좋은 것이 병이죠 몸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병자는 보면 밤에 화가 많이 있는 거죠 화자를 해보면 밤에 침화가 발동하는 것이 병이고 이 병 질자는 조금 덜하죠 이것도 화살이 털어 있으니까 밤에 화살이 벽힌 것도 안질 치질 그런 거 질자가 더 병자보다 조금 약하죠 병자가 더 폐병 무슨 그런 병자는 큰 거고 질자는 좀 작은 거에요 같은 병이라도 질자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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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소위, 휴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